올해 3분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9만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.5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의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이 전년 대비 각각 11.3%와 33.3% 증가했으며 이는 유럽과 중남미 등 2개의 원양항로를 포함한 4개의 신규항로 유치로 환적 물동량 회복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공사 측은 특히 광양항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3년간 80항차에 그치고 있는 구미주 원양항로 신규노선 유치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